자, 이거는 코덱스 임버스인데, 코덱스 임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임버스를 만약에 사셨는데, 코덱스 임버스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는 겁니다. 코덱스 임버스란 뭐냐면, 코덱스 200과 여러분들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약간 공매도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임버스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코스피가 어떻게 우리가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우리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코덱스 임버스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코덱스 임버스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먼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피 200을 보고, 이거를 이제 임버트 스킬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코스피 임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임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저가에서,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다.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즉, 코덱스 임버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코덱스 임버스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가 조금 약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추세가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저항선, 저항선을 약간 상승으로 이탈했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있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 있죠. 현재 지리선이 대략 한 이 자리인데, 여기를 만약에 하단으로 뚫어내면, 저가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코스피랑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가가 뚫린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건 저가 같은 경우는 지금 뚫리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코스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변동성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지금 일봉성으로 봤을 때,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계속 활성화가 됐어요.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이제 하락으로, 인버스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인버스를 계속 여러분 샀다고 한다면, 큰 손실을 입었겠죠. 왜냐면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 잡는 게 바로 이제 떨어지는 칼라를 잡는 거예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저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선이 만약에 뚫린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으로 올라갈 것은 자명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기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현재 지금 대략 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의 한 달 동안에, 지리선이 너무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그 중요한 것은 추세 방향성 있죠.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 방향성의 일정 부분은 꺾였다. 즉, 떨어지는 힘이 약간 약해졌기 때문에, 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